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올바른 상황인식과 정확한 판단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판을 하거나 착각을 하게 되면 그 대가는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인 모습 뿐만 아니고 직업인으로서 사람에 대한 오판, 투자결정에 대한 오판, 경제상황에 대한 오판, 이런 오판 때문에 배란 끝으로 몰려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착각과 오판, 무엇이 문제인가?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관계에 국한된 것이고 한미관계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런 판단 때문에 8월 22일 날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고 경제 문제와 외교, 안보, 군사 문제를 연결하는 악수를 둠으로써 지금 한국이란 공동체가 막다른 그런 골목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만일 모르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정말 대단한 오판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월 19일 날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른바 일본 방파제론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저런 대일관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우산, 우리의 방파제 역할을 통해 일본은 방위비용을 작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착각은 오판을 낳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해두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한국이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후방 군사 기자에 따른 이야기도 반드시 언급했어야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대내외 천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존도의 크기를 따지자면 우리가 일본에 훨씬 더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고 판가하는 것이 올바른 시각입니다. 일본은 한국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고 지금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는 유엔군 후방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테마 기지를 비롯해서 일본 내에 7개 주일 미군 기지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정원전력의 직결 및 정계는 물론 전시에 필요한 물자 공급에도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은 일본이 미국과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치명적 착각입니다. 문정부와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과도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인식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어떻게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도 일종의 선입견이나 잘못된 통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일본의 정치인인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1888년 1월에 주권선과 이익선, 즉 안보 이익선이란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주권선은 자국 영토의 국경선을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안보 이익선, 이른바 이익선은 국경에서 떨어진 지역에서도 국가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는 러시아와 청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면 일본의 이익과 안전을 심대히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펴면서 일본의 이익 안보선은 한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위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경우에 한반도를 포기하더라도 대만과 일본을 연결하는 방어선만으로써 중국의 평창작전을 저지하고 얼마든지 태평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후 원조를 받았던 나라 가운데 자유주의 체제로서 잘 발달된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포기는 미국으로서는 고심해야 될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의회 내에는 한반도 방위를 절대 풀같이만 가치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에 대해서 오랜 예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집권층이 우리의 전략적 가치는 대단하다는 그런 오판으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과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군도 우리의 치정학적인 오판에 대해서 비롯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기에 딸라 달려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위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 조야의 트럼프의 주장이 무리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칠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 미국과 협상을 잘 해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협상을 임할 때 주한미군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다라는 그런 기본 가정을 깔고 주한분담금 협상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인 지소미아 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주한미군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고 좋은 한일관계는 우리의 번영과 안보의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대다수 국민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흐릿하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나갈 테면 나가라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된 일종의 흥기업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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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